민주당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에 재직했던 건 아니냐라고 무언가를 공개했죠? 서울대 원우 명부에 적혀있는 이력 중에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는 이 경력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도이치 관련한 주가 조작 관련한 공범들은 기소가 되어 있지만 김건희 씨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든 기소 처분이든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의 공범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 계좌가 일부 공범들에게 활용된 여러 가지 범죄 일련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계좌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공범 아니겠느냐라는 민주당의 지적이 따르는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하고 관계성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력이 나온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상금 무보수로서 홍보 활동을 도와준 거에 그친다. 주가 조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김건희 씨의 관계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실제 계좌로 운영을 했다던가 범죄 일련표의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점 그리고 사실 도이치모터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김건희 씨가 허위력을 좀 과장해서 이력서에 쓴다든가 경력을 쓴다든가 무슨 회사나 협회에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되게 이력을 쓴 부분과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조이티모터스와 관계가 없다면 그리고 내부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었겠느냐 단순 투자가 아니라 이건 내부자 정보와 그 주가 조작 공범과의 어떤 모종의 관계 하에서 이런 이력이 나온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한 번 여야의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대목인데 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십시오. 김건희 씨의 경력 사항에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BMW 코리아 공식 딜러사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직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이고 단기 차익 매수 한 수 대상입니다. 비상금 무보수 이사도 법률적으로는 미등기 이살입니다. 내부자가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상상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에 제작했던 게 주가 조작에 동참했던 근거가 아니냐라고 강한 민주당 측의 공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사실은 저게 서울대학교 원우 수첩인데 어제 이용우 의원이 그 원우 수첩 원본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 원우 수첩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완결판이죠.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던 모든 사람 5명이 전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TV 토론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전에 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없었다. 2010년도 5월까지만 계좌를 공개하고 그 뒤에 다른 계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입장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TV 토론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범죄 일란표를 보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꼼꼼하게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계좌라든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장매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통정매매까지 그리고 김건희 씨 어머니 계좌까지 다 동원이 돼서 주가 조작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장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미 TV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거짓말한 것을 다 국민들께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물론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검찰의 부담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대선이 끝나면 반드시 이거는 공범들이 다 구속이 돼 있고 이미 주가 조작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검찰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기 전에 윤석열 후보는 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유사시에 일본군 진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가 드러나면 그냥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또 낳는 이런 악순환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사과하고 해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재직 의혹이 주가 조작 의혹의 완결판이다라는 주장. 그럼 야당의 김은혜 의원의 반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느 회사에 무보수 비상근 이사하시는 분들은 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고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검찰이 2년 넘게 수사를 했죠. 지금 민주당에서 김건희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중죄죠. 그런데 왜 기소를 못했을까요? 그렇게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중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으면 벌써 했을 텐데 아까 범죄 일란표 같은 경우에도 기소했을 때 범죄 일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광해에서 이미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는 거 털어다가 이게 뭔가 주가 조작 혐의인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미 시한이 지나버린 문서 같고 무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계좌를 5개 계좌를 사용했다는 것처럼 민주당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DS증권 같다가 대우증권이나 혹은 다른 미래에셋을 갖다가 증권사를 바꾸면서부터 계좌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계좌가 바뀐 걸 마치 한꺼번에 5개 계좌를 갖고 주물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스토커 수준이 아니고는 저는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법과 그리고 이 재판에서 적용되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은 후보나 후보 부인 똑같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건 대권주자도 마찬가지죠. 참고로 저희는 법인 카드로 초밥을 먹는 그런 일은 안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입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문득 듣다 보니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굵직한 수사들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그렇게 길게 수사하고 왜 제대로 기소를 안 하느냐라고 항의 방문에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금 녹취록 깎고 국 끓여 먹었냐. 이렇게 많은 게 나오는데 수면 위에 둥둥 뜨게 했냐. 검찰 수사 안 하고 있다. 아까 정영학, 유동규, 남욱 진술을 확보하고 아무것도 수사 안 하고 소환 안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갖고 있고 검찰이 대선 앞두고 이 두 가지를 수사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걸까요? 아니면 수사하다 하다 역량이 부딪힌 걸까요? 아니면 혐의가 없는 걸까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어디서 하냐면 중앙지검의 반부패 강력 2부에서 하거든요. 여기 사건이 되게 많은 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검사들 출세한다고 해서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엘리트 검사들이 일하는 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검사도 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서울대 최고 경영자 과정 다녀봤지만 저 명함에 보면, 원우 수첩에 보면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는 대표 이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추가적으로 낸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에 이사를 사칭을 했을까? 그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하고는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이상한 거는 왜 윤석열 후보 측에서 개좌를 공개했다고 하면서 완벽하게 다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다시 돌고 돌아와서 제일 이상한 거는 이렇게 의심적인 정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앙지검의 검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부패 부장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속을 좀 시원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기소하든지 말든지 불기소하든지 정확하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국민들은 더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제가 드린 질문 한 가지는 답변 안 했어요. 세 가지 다 답변 주셨는데 대장동 의혹도 그러고 김건희 씨도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장동 수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에 비해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게 여야 모두의 불만사항이잖아요.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여기까지만 수사하자. 우리 더하면 다친다. 여든 야든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 넘지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좀 그런데 요즘 검찰에서 특히 선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똘똘한 똑똑한 검사들이 다 변호사 기업해가지고 그래서 이 점만 검사들이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옛날 검사 때부터 쭉 하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 듣기 싫으면 그러면 좀 제대로 된 의기 있는 검사들이 정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대답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여야 의원들 의견 짧게 한 번씩 더 듣겠습니다. 복잡한 사안이긴 한데 거짓말이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정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그때 계좌를 공개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한 게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나중에 이익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2010년 5월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겠죠. 2017년까지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2010년 그 넉 달에 손해본 것만 붙들고 그 뒤 이후에 이익을 본 거는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해서 그건 바로잡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죠.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계좌 내역을 공개를 하시오. 이렇게 했더니 2010년 5월까지만 신한정권 계좌에 대해서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천만 원 손해보고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한정권 계좌뿐만이 아니고 하나정권, 미래세정권, 대신정권, DS정권 이 많은 정권의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가지고 2010년도 10월달부터 2011년도 1월까지 전체 한 17억 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9억이 넘는 9억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익을 얻었다라는 매매 내역과 계좌 내역과 통정매매, 위장매매 그다음에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이죠. 그리고 전화주문 이걸 통해가지고 지금 검찰 공소장에 범죄 일란표에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냐면 검찰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로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천만에 공소장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나 있고 계좌까지 다 드러나 있고 얼마의 차익을 봤는지 범죄 일란표에 구체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수사했기 때문에 탈탈 털었기 때문에 문제없다. 천만에요. 경찰 내사 보고서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넘어가다. 앞서 정혁준 변호사께서 똑똑한 검사들 다 변호사 개협했냐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똑똑한 분들 지금도 검찰에 많고 예전부터 검찰에 많은 것 다 국민들 다 알고 있겠죠. 그에 부응하는 수사 결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